KBS 월드를 통해서 또 많은 시청자들이 전 세계에 팬이 있는지 잘 몰랐지만 I wasn't really sure if I had fans outside of Korea 혹시 계시다면 But if there are any fans 뵐 수 있을까요? Well I wonder if I could ever see you in person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meday 저도 애청자거든요 제가 다 오는 방송이지만 너무 같이 있고 싶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이 구단에서 좋은 영감을 받아서 진로를 바꿔도 난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선수만이 모든 길은 아니에요 선수만한테 화가 난 거를 내가 카메라한테 쏟아야겠다 와! 피아노 피아노 카메라 감독이 너무 웃음 너무 화가 나니까 카메라에만 쳐다보면서 자기만 이렇게 나간 거예요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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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